도구 타이파 처음엔 좀 뭐라 해야 되지 실감 안 났는데 재미있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어 재밌었는데 저는 처음에 들어갈 줄 모르고 있다가 감독님이 제 이름을 말씀하셔서 처음에 엥? 다른 소위가 있나? 그래서 좀 놀랐다가 들어가서 되게 뭔가 어안이 벙벙하게 게임을 뛰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언니들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몰랐어요. 저희는 되게 유쾌하고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는 언니들이 일단 너무 잘 챙겨줘서 시합 때도 되게 실수 하나 해도 자신감을 되게 잘 부러지고 좋아요. 고등학교에 비해서 확실히 다른 게 많아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언니들이 많이 도와줘서 잘 적용하고 있어요. 저희 많이 운동을 빡세게 안 하는 팀이었는데 제일 훈련량이 많은 팀을 오게 됐는데 힘들긴 한데 점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패기 있는 모습 그리고 끈기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일단은 무조건 패기 있는 모습을 언니들이 들어가면 처음에 무조건 패기 있어 보여야 된다. 이러셔서 자신감 있게 제작도 하면서 일단 수리나 굳은 일을 열심히 하는 선수 많이 예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원큐 팀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